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7월 20일 토요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8월 첫째 주에는 서울경마의 휴장이 진행이 됩니다. 다음 주부터 교차적으로 제주, 서울, 부산 휴장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래서 이번 3주차 서울경마는 월말 흐름으로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휴장전 또 마지막이 되겠죠. 각 마방마다 월말의 총력전이 예견되는 3주차 토요경마가 되겠고요. 지난주 토요경마는 출전 도수가 상당히 소규모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경주에서 이변도 발생했는데요. 이번 주는 아예 출전 도수가 상당히 늘어났고요. 박빙의 경주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준비한 매경주 복병 전력 꼼꼼히 잘 메모하셨다가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토요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백동일 의원, 김지영 의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왜 저렇게까지 무리하게 타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그래도 걸음을 연결시켜요. 코스도 좋아졌고 선행권이 약하기 때문에 1번 광하이로비는 여기서 우승이냐 아니면 준우승이냐 그것을 가지고서 한가루 낸 마피로 저는 평가합니다. 레이스 흐름에 따라서 좀 민감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이번 경주 레이스는 춤이 따라갈 수 있을 만큼 약한 상대를 만났던 만큼 추입 탄력이 준 아라의 선전은 좀 더 믿음 있게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고요. 따라가는 전기에서 1110m로 입상했다는 것만으로도 이 마피들에게는 분명히 점수를 주어야 합니다. 수도권을 가져갈 수 있고 따라가도 좋은 선마 평화대로 관심을 가져주셔야 하고 선행을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상황이고 다시 한 번 최단거리는 밀승기 대체가 높은 말로 보입니다. 여전히 최저의 컨디션 9번 킹즈 스텝 입상기 대체 높은 중심마로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덜 맞는 자리로의 위치 선정 외선 전개를 좀 펼치면 되겠죠. 원룩이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 판단이 빠르게 되기 때문에 2번 디케인 아린의 선전기 대체 먼저 강조를 드려보겠고요. 상대들의 전개에 민감하다면 원더풀 이브는 그런 아쉬움, 그런 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외 전개 이점을 가져갈 수 있는 구도이기 때문에 인코스 2.1더풀 이브는 여기서도 인정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딱히 선행마가 눈에 띄지 않는 상황 속에서 3번 리빙스턴의 기습이나 5번 클린플라워의 기습 등만 주의를 해준다면 7번 대변화는 그냥 선행마로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까지 성장을 해 있거든요. 코스 2.3번 리빙스턴로 선행을 나서던 7번 대변화를 보내놓고 따라가던 1700m 분명 앞선 인코스에서 유리한 전개 운영이 가능해 보이는데 여기에 6번 PK전사 역시 직전 공백 이후에 적응기를 거치고 이번에 다시 한 번 선행과 추입을 시도해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만났기 때문에 누구든 선행을 나갈 수 있지만 확실하게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강선행만은 없는 그렇다면 인코스에 있는 늘 푸른 캣도 도전장을 내밀 수 있다는 거 가능성 보였잖아요. 직전보다 힘, 상태, 더 좋아져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주 하위권에서 추입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선행은 레이스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선까지의 자리는 보장받을 수 있는 무료라서 이마필의 최근의 변화는 좀 관심이 필요하다는 판단인데 따라왔을 때 예전에 투지를 확연하게 이랬었던 모습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수미상승 기대치를 더 높여볼 수 있는 말 4번 그만 어느 위치가 되겠고요. 그때보다 힘은 더 붙었어요. 충분합니다. 플로리다 파워의 선정 가능성 선정 가능성이 아니라 연투 기대치 높은 말로 6번 플로리다 파워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어찌 보면 가장 안정적인 전개를 가져갈 수 있는 2번 큐티바비 그동안 정말 고생이 많았는데 영업훈련성과와 훈련원에서의 가벼움이라면 여기서는 반드시 버전을 보여줄 거라 믿고 있습니다. 어차피 느린 흐름의 코너 4개짜리 1700이라면 이미 동거리, 거리 경험도 있고 가능성도 없고 결국은 막판한 발사음에서 충분한 경쟁력이 있는 7번 빛나노루비 복병 가치가 높은 진흙 속의 진주로 7번 빛나노루비를 강조드립니다. 지난주 하이라이트 확인하셨고요.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2분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자신있게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서울 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국산 6등급 11대의 마표를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토요일 스타트 최단거리 레이스고요. 절대강자가 없는 구도로 보입니다. 미승리마 경주고요. 최근에 강한 상대 만나서 다소 아쉬운 착승권 언저리만 맴돌고 있는 말들이 상당수가 있고요. 이번 경주 대신에 한결 약해진 서로 간에 약해진 편성호기 속에 최단거리이기 때문에 정기의 이점을 살려볼 수 있는 말 또한 직전에 징후를 나타낸 말이 이번에 실전 변화를 보일지 그 부분도 최대 관건이 되겠죠. 전반적으로 접전 레이스가 예측되는 스타트 1경주는 백동일위원회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토요일 경마 스타트 1경주 백동일위 시작합니다. 단거리 1000m 6등급 11마리 출전 구도인데 상당히 좀 재밌다라고 표현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선행권의 스피드를 갖추고 있는 전력들도 많이 있는데 이게 뚜렷하게 누가 강한 선행이다라고 표현을 드리기에는 애매한 마필들이 많습니다. 의지에 따라서 선행권은 무조건 달라져요. 안쪽에 있는 2번만 레이디 다이아부터 3번 골드필드, 5번 그린시인데 망치블레이드 너무 많아요. 분명히 이 변수 속에서 살아남는 선행권에서 먼저 치고 나가는 마필이 주요할 테지만 분명히 선두권 경합은 일어날 수 있다 평가를 해야 되는 포인트를 잡고 가는 구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지에서 좀 더 유리해진 마필이 있죠. 바로 안쪽에 있는 4번만 파크 블레이드. 힘에 대한 여유는 분명히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데뷔 후 빠른 페이스를 잘 따라가면서 직전 1300m에서도 초반에 약간 처지긴 했지만 직선 구간에서 조율이고 운영해지는 구축폭은 여유가 많았어요. 이제는 순간 스피드나 중속도, 발전 속도를 상당히 보여주고 있고 선행권 마필들 뒤가 약한 가운데 경합이 있다? 그렇다면 가장 유리한 건 선입권에 취입할 수 있는 마필이죠. 4번 파크 블레이드 준비 시 모습도 최영대 전 이번 영지에서는 편성과 전개의 찬스를 맞이했다 강조드리겠습니다. 도전권에서는 3번만 골드필드, 6번만 망치블레이드, 외곽 11번만 장수나범 우선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3번 골드필드 같은 경우는 빠르게 계속해서 스피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결정력에 대한 한계는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직전의 경주도 꾸준히 몰아서 2선 외곽에서 선행을 나섰던 마필과 그 흐름을 따라가면서 그 자리를 견뎌냈고 마지막까지 나름대로 코차의 접전 속에서 아쉬운 삶이었지만 근성은 충분히 발휘했던 모습이에요. 안토니오 기수가 다시 한번 기승한다는 것은 그만큼 선두권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좀 더 높게 평가를 해야 하고요. 6번나 망치블레이드도 데뷔전에서 스피듬, 그리고 직전의 경주도 외선에서 불리한 게이트 속에서 차분하게 내측선임을 추구하더니 마지막까지 그 걸음을 꾸죽 유지해졌다는 것은 의미가 큽니다. 직전의 경주가 골막과 재염 때문에 주기가 많이 늘어졌던 것을 감안을 하면 정상 출전 주기에 가까운 이번 경주는 좀 더 발전 가능성을 높게 평가해야 하고요. 11번 장수나범이라는 마필이 상당히 저는 이제 재밌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제 2세 마필인 것은 분명하지만 데뷔전의 롤러블레이드 탁 트윙 정말 잠대력이 강한 그 페이스를 잘 따라갔거든요. 3코너 코너 이후부터 그 싸움이 휘말려서 이제 무너지곤 했습니다만 순간 스피드만큼은 지금의 6등급에 있는 마필들보다는 결코 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들보다는 싱싱한 2세 마필 12번 장수나범의 스피드까지는 김덕현 기수의 감량 조건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자 결론은 이번 구도 자체는 선의권의 경합이 예측이 됩니다. 따라갔을 때 유리한 4번 파크블레이드를 가장 강도 드리겠습니다. 네 백동일 위원회의 힘있는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분석 편성을 보는 구도 자체는 저 역시 백동일 위원회의 시선과 동일합니다.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드리는 그 부분에서 포인트가 상당히 달라져요. 이 부분을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옥석을 가려서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동일 위원회의 의견이 오를 수도 있고요. 결과론 쪽으로는 제가 추천드리는 마법이 오를 수도 있고요. 무엇의 차이냐면 선행 경합을 말씀을 하셨어요. 백동일 위원은. 앞선에서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말들의 경합은 필연. 그렇기 때문에 4번 파크블레이드. 반면에 저는 앞에 나간 말들 중에 버틴다. 선행마 그 중심에 5번 그린신디 먼저 추천드립니다. 자 그린신디 같은 경우에는 이건 나중에 백동일 위원회가 질문도 한번 드려볼 텐데 직전 직직전 계속해서 힘이 붙으면서 순발력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자신이 이기기 힘든 상대들을 연이어 두 번을 만났어요. 그게 참 편성상의 불운이다라고 판단이 됐는데 자 이번 경주에는 이제 이동하기 수화의 호흡으로 변경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분명히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힘이 직전보다 더 붙어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선행 강공 작전 충분히 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3번 골드필드와 2번 레이디다이아 휴양을 다녀오긴 했습니다만 레이디다이아 같은 경우에도 1,300m까지는 선행 1순위 가능했었던 전력임을 감안해 봤을 때 줄어든 거리에 대한 유리함과 인코스 진입은 분명히 호지로 작용할 것이고요. 3번 골드필드 같은 경우도 주기는 조금 길어져 있습니다만 솔직히 저는 직전 경주가 너무 아쉬웠어요. 왜 안양 레오파드에게 덜미를 잡혔을까? 아니 왜 못 잡아냈을까 끝내?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던 만큼 이번 경주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발급질환 때문에 조금 주기가 길어졌습니다만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컨디션 자체는 직전보다 월등히 좋아져 있다는 부분 게다가 직전보다 조금이나마 인코스라는 부분 선행 강공 필연이라고 보이고요. 6번 망치블레이드도 걸음이 늘고 있는 전형적인 앞서서 백동영 의원이 설명 잘 해주셨어요. 주기가 비교적 정상화되어 있는 망치블레이드의 상승세까지 인정을 합니다. 물론 저도 11번 장수나봄이 재미있는 선행형 말이라는 부분 인정을 합니다만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외곽보다는 인코스가 유리한 1,000m라는 부분을 강조드리면서 5번 그린신디는 질문 드려볼게요. 다섯 번째는 있지 않으실까? 일단 궁금하고요. 그린신디가 선행을 나간다면 상당히 재밌어 보입니다. 나머지 말들보다는 순발력이 조금 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11번보다는 5번 그린신디 쪽의 복병 가능성 오히려 인정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저는 이제 김지영 의원이 예상가 전문가라는 게 정말 맞다라고 평가하는 게 어떻게 아셨을까요? 딱 다섯 번째로 놨는데 딱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로 놓고 저도 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행권은 살아남는 마피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저는 선행권에 경합이 일어난다고 평가를 했잖아요. 그 이유 자체가 5번 그린신디 자체가 물론 가능성은 나쁘지 않아요. 그래도 저 역시 또 잡아놓고는 맞는데 지금 1번 아라시부터요. 2번 레이디다이아도 모래 맞으면 안 뛰거든요. 그리고 골드필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5번 그린신디가 계속해서 보여주는 순발력은 좋은데 문제는 직전에 경주 이후에 연골증으로 주기가 많이 늘어졌다는 거예요. 당연히 상태 확인이 먼저 우선시 돼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그런 데다가 마필 자체가 훈련 강도 자체를 강도 있게 올리지 못했던 그 부분도 맘에 걸리고 있어서 이 편성 자체에서 흐름을 주도할 수 있다, 따라갈 수 있다는 걸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런 류의 마필들 같은 경우에는 상태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네요. 하이 등급의 최단거리 레이스는 결국 의지적으로 어떤 말들이 선행을 나설까 그 부분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는데 보여주는 순발력에 있어서는 5번 그린신디가 데뷔 후 최근에 2번의 경주 모두 강공 선행각전을 펼쳤던 말이기 때문에 액면상 선행만은 5번 그린신디로 보여요. 한데 골연골증의 공백 이후 출전하는 가운데 백동일은 훈련 강도가 약하지 않은가 그 부분에 좀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주셨습니다. 여기 3번 골드필드도 선두권 장악에 나설 수 있는 스피드를 갖추고 있습니다. 발급질병으로 공백은 있습니다만 직전에 박빙의 승부에서 코차 3차 안양 레오파드에게 덜미를 잡히면 좀 아쉬움이 컸죠. 그런데 이번에 5번 그린신디 제외하고는 발빠른 선행마들 스피드를 갖춘 말들은 많습니다만 특출력에 빠른 말들은 없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보면 3번 골드필드가 코스 2점도 있고 선행을 받아낼 수 있는 조건이 아닌가 그렇다면 직전보다 수월하게 선두권 인코스에서 유리한 전개 운영이 가능하기에 훈련 상태감도 좋은 3번 골드필드 다시금 강조를 드려봅니다. 여기에 6번 망치블레이드도 직전 경주는 공백 이후 출전 직전보다 반가지 큰고리 제갈 승인전거 착용하고 출전하는데 이 말도 계속해서 거림 늘고 있고요. 저는 8번 새로운 보배를 말씀드립니다. 이 8번 새로운 보배가 주행 심판 때 비록 불량주로 컨디션이긴 했습니다만 당시 발빠른 순발력을 보이며 선두권에서 레이스를 펼쳤고 상당히 여유있는 걸음을 보이며 1위로 통과한 전력인데 직전에 8번 새로운 보배 데뷔전에서는 다소 고개 들고 발주가 매끄러지 못했고요. 인코스 내칙 들어가서 모래 맞고 전개 펼치며 전개가 뒤처진 부분이 상당히 페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8번 새로운 보배가 이번에 두텁게 형성된 선두권 레이스룸에 초반에 가담하는 스피드도 있고 오히려 외곽 게이트가 모래를 덜 맞고 외선 전개를 펼쳐낼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주행 심판 때 그래도 기본기를 보였던 8번 새로운 보배가 이번에 실전 변화의 타이밍이 아닌가 싶은데 백동일 연유 8번 새로운 보배 어떻게 평가하세요?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능력 미달을 4번? 5번만은 통과를 했던 마필이기도 하지만 주행 심사 마지막 통과 시점에 못쓰는 여유가 있었고 직전에 경주가 이제 0-3 초 7에 순위를 많이 밀렸지만 말씀해주신 건 좀 모래맞고 내 측에서 그렇게 심하게 쳐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좀 약간 추춤추춤 거리면서 그래도 주행 자세를 유지하고 통과를 했다는 것은 의미를 저도 두고는 있습니다. 이 마필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좀 저 역시도 애매한 모습이긴 했었는데 결국에는 전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자력 입상을 하기에는 아직은 좀 어리다. 왜냐하면 안쪽에 말씀드렸던 스피드형 마필도 있지만 바깥쪽에서 지금 소개를 안 드렸던 9번만 애니퍼스원이란 마필 역시도 상당히 순발력이 빠릅니다. 이런 마필들이 치고 나갔을 때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스피드는 분명히 아니라고 보고요. 처져 있는 가운데 만약 앞선이 묻어졌을 때 한 발을 발휘하면 가능성은 있다 평가하지만 그것도 운이 따라야 된다는 판단이라서 지금의 모습으로는 한 번 더 경주를 지켜보는 것이 저는 제가 내린 결론과 판단입니다. 네. 상당히 토요일 스타트 경주부터 어려운 경주입니다. 자, 1경주는요. 4번 이 파크 블레이드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벅병 전략까지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이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국산 6등급 11두의 마필 출전하는 블레이스입니다. 서울 이경주는 제가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1경주와 분할된 편성이고요. 출점만 모두 3세마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데뷔전을 치르는 10마 한두에게도 관심이 가는 가운데 이미 단거울이 검증 전력도 있고요. 최근에 강한 상대, 빠른 흐름에 다소 아쉬운 착승권에 머물렀던 말이 이번에 복수전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한쪽에 바로 2번 장선엑스죠. 최근에 두 번의 경주 편성 자체가 상당히 빠른 흐름에 강한 상대를 만났다라는 평가입니다. 직전에는 풀무노션, 백상, 내 외측으로 발빠른 말들 때문에 앞선 장악이 실패하며 당시 백상과 풀무노션을 앞선에 보내놓고 따라가는 전개를 펼치면서도 제법 막판까지 꾸준하게 걸음을 보였던 말이죠. 이번 경주는 발빠르게 선두 장악에 나설 수 있는 전력의 와필들 고만고만하죠. 직전보다는 레이스룸은 빠르지는 않습니다. 거기다가 안쪽 게이지를 배정받았죠. 최근에 상대해왔던 맞상대들보다는 이번에 한결 해볼 만한 편성구도를 만났고요. 전개도 안쪽에서 유리하게 유리한 전개까지 가능한 이번 장선엑스 드디어 편성호기 입상 찬스 맞이한 중심권의 마필로 강조드립니다. 2번 장선엑스를 중심으로 도전권들 6번 청수비기어 그리고 신마 8번 초동 로즈 여기에 9번 서울매직이 가세하는 구두로 봅니다. 6번 청수비기어는 직전에 대비전부터 출중한 기본기량을 선보이며 최단거리 입상을 차지했던 전력입니다. 당시에 발주가 썩 매끄러지 못했어요. 점프하고 출발함에도 불구하고 월등한 중속 스피드를 발휘하며 2선에서 경합 다소 2선 외곽 타면서도 막판까지 근성을 발휘했던 전력입니다. 비록 막판에 직선에서 외치기 되는 악벽을 노출했습니다만 당시 오른쪽으로 잘 잡아주면서 끝까지 걸음을 끌어놨죠. 이번 경주 일단 빠른 흐름의 단거리 막판에 기대긴 했습니다만 검증을 받은 전력 2기에 6번 청수비기어 요편성에서는 아예 1선도 장악에도 나설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기 때문에 전개이점을 다시 한번 살릴 연투기 대치 6번 청수비기어가 되겠고요. 여기에 10마 8번 초동로즈도 주행심사 때 앞선 빠른 페이스의 3선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펼치며 직선에서 뛰려는 투지를 스스로 보이면서 여유있게 통과한 전력입니다. 훌륭한 완성도도 괜찮고요. 8번 초동로즈 대비전 즉시 전력감 강조를 드려보겠고요. 여기에 9번 서울매직이 지난 3월 30일 날 최단거리 이미 입상 전력이 있는 말이죠. 최근에 비록 계속해서 아쉬운 전력이 있었고 직전에는 출발을 외치게 되는 악벽 추돌 여파도 있었고 2선 외곽 가담하는 과정에 살짝 무리한 것이 페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번에 문성혁 기수의 2km 감량 혜택 선두권에서 자유롭게 전개 운영도 가능한 9번 서울매직까지 복병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결국 서울 2경주는요 이제는 강한 상대를 피했고요. 게이트 안쪽에서 선두권 가장 유리하게 전개 운영까지 가능한 2번 장산X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의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네, 미병철 위원의 해설 잘 들었습니다. 거의 대동소위하다라고 해야 되나요? 전체적으로는 엇비슷한 추천 마번들이 저도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중에서 6번 청수 비기어로 저는 가장 우선순위에 놨고요. 이 말 같은 경우에는 데뷔 전부터 사실 우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했을 만큼 데뷔 전에 빠른 적응력을 좀 기대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마체가 좀 작은 부분이 확실하게 선행을 잡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약간 밀리게 되는 원인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전에 빠른 적응력을 보여줬고 보여준 이후에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힘은 더 붙은 모습이라서 저는 6번 청수 비기어에 선행 강공 이번에도 주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번 초동 로즈라든가 2번 장산 X 등의 말들은 제가 더 부연 설명할 필요 없이 좋은 설명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3번 매니스탠드는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물론 저도 9번 서울매직의 가능성을 염두에는 두고 있습니다만 외곽으로 밀려있다라는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그보다는 이 코스에 있는 3번 매니스탠드 주행 재심때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관절염으로 휴양을 다녀왔습니다만 주행 재심때에는 상당히 인상 깊은 순발력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그런다고 이 말이 선행을 나설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선임력을 발휘하기에는 가장 적절한 편성을 만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전과는 또 다르게 변화되어 있는 3번 매니스탠드라고 한다면 이번 경주에서의 선입 경쟁력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그렇죠.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3번 매니스탠드는 두 차례의 실전 경험 이후에 파행과 관절염 등으로 오랜 공백이 있었어요. 6월 28일날 주행 심사 때 과거와는 다르게 선두력이 보강됐고 상당히 여유있는 걸음을 선보였고요. 특히나 훈련 병합 시 탄력적인 걸음을 보이면서 실전 변화의 기지기를 켰던 마필인데 문제는 이거죠. 31주만에 실전 복귀 전에 나서고 공백을 얼마만큼 극복을 해내느냐 그 부분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당일 이런 쉬한 공백이 있는 말들은 당일 컨디션 체크도 좀 중요해 보이고요. 마지막 예시장 그리고 주로 출장하는 컨디션까지 체크를 해보고 복병 가치는 충분히 열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비슷할 수밖에 없는 구도인 것 같아요. 선택을 어떻게 하고 집중을 가져가느냐가 중요하다고 평가를 하는데 저 역시 또 이번 장사 아넥스가 볼뚝 거리면서 가장 여유가 있다고 평가합니다. 18조 자체는 말 상태가 조금만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면 휴양을 자주 반복을 하면서 말 상태에 끌어올려주는 모습이어서 전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14조가 늘어진 부분은 저도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8번 초등노주는 시종 모래 맞으면서도 운영해 주면서 상당히 여유가 있었던 마필이라서 데뷔전 7은 전력치고 높게 평가하고 있고 6번 청소비기어도 설명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복병권에서는 10번만 골든제이가 여기서 좀 성과를 내주지 않을까라는 내신 기대시를 가지고 있거든요. 2개 기수가 주행심사부터 전담을 해서 상당히 스피드감을 끌어냈기 때문에 나름대로 데뷔전 3도 했었고요. 가능성을 보여왔었는데 직전의 경주는 러닝복스가 이끌었던 페이스에서 입상 자체를 기대하기는 솔직히 힘들었던 경주였잖아요. 열창 때문에 좀 쉬었는데 마필 상태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는 모습이고 기존에 착용했던 눈가면까지 해제한 가운데 안장까지 교차를 했습니다.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골든제이로서도 이 편성 자체는 놓칠 이유는 없다 평가하고 있는데 골든제이에 대한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10번 골든제이가 최근에 계속 가능성을 엿보이곤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열창과 단마진 등으로 12조의 공백이 있고요. 치명적으로 계속해서는 기대는 악벽이 있어요. 주행 불량 악벽이 계속해서 상존에 있는 말이기 때문에 주행이 좀 교정된 이후에 차후에 또 정상주기 또는 주행이 교정된 이후에 노림수를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 이경주는 편성호기 전개 찬스 2번 장산X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벅평전력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제주 5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최장거리에요. 제주마에게는 1800m가 최장거리죠. 이번 경주 편성 자체가 1등급 상승세 최강자급 말들이 대거 출전을 했고요. 헌데 최근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마필 중에서는 1800m 첫 도전에 나서는 마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스테미너 뚝심을 갖춘 말들이 어떤 말일지 비록 물론 1800m 검증받은 말도 있고요. 작년에 디펜딩 챔피언인 8번 송악장가도 있지만 최근에 상승세 3세 전력에게도 관심이 겹니다. 상당히 혼전입니다. 백동일 의원, 제주 5경주, 대선 경주 일단 예측되는 전개 상황하고 중심마와 도전권들, 복병가치 있는 말까지 소개해 주시죠. 네, 우선은 좀 어우러져 있는 것 같아요. 기존의 강자들이 최근에 하향세를 펼치면서 회복세를 위해 노력을 해왔던 부분들도 있고 신의 강자들이 조건과 포지션이 상당히 좋아져서 그 중에서의 옥석을 가리시는 게 중요할 듯 싶습니다. 스피드면에서는 바깥쪽에 있는 9번만 견인불발이 가장 빠르기 때문에 선행권을 노려볼 거고요. 5번만 강력 추천도 2페이스라면 2두의 선두권 가담 능력에서 선행권은 결정이 될 걸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견인불발이 근소하게 어찌 됐든 선행을 가기 위해 노력을 해줄 거라 판단하고 있고요. 그 두 마리 마필이 앞서 있는 가운데 내측 자체에서 신촌길과 중간권에 포진될 수 있는 바깥쪽에는 10번만, 두루나 여러 두의 마필이 포진되고 추익권 이렇게 좀 나눠서서 운영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란 거리가 1800이라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겠죠. 안 떼어보면 마필이 더 많다 보니까요. 저는 기존의 마필길보다 신장세 2마필을 좀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안쪽을 보면 신촌길. 최근의 기세는 여유가 상당해요. 스피드뿐만 아니라 주폭에 대한 탄력도, 계속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3연속 4연승이었어요. 4연승을 가져가면서 최근의 연승 구도에서는 여타의 마필길도가 착찰 벌려나갈 정도로 기본적인 주폭이 좋았던 전력인데 직전의 경주는 무거웠던 부증 속에서 전개가 좋지를 못했죠. 바깥쪽 전개에서 중속을 보이면서 가담을 했지만 타이밍을 잡기에는 흐름이 빨랐고 등짐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기본적인 지세는 지켜줬어요. 핸디캡 방식으로 치러지면서 57이면 신촌기력에 부담은 없죠. 선행권 자체가 뒤가 계속 약하다라면 인커스 최적에서 가장 좋은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는 1번만 신촌길. 저는 여기서 강조드립니다. 도전권에서는 외곽인 10번만 두루, 8번만 송악찬과 4번만 햇살처럼을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10번만 두루 같은 경우에는 올해 2월달 이후에 운동기 질환 때문에 좀 많이 셨었죠. 기본적으로 마필 자체가 능력 자체가 좋아서 선추임 능력이 상당히 뛰어났던 전력인데 공백전은 아쉬웠지만 직전 경제부터 많이 걸음이 살아났어요. 직전 63을 달고도 저 정도의 모습이라면 59.5? 껌이죠. 기본 걸음이 좋은 두루로서는 이 정도의 회복스에서는 거리 경험도 있는 만큼 이 탄력 자체에서는 여유 있는 걸음 기대할 수 있는 구도고요. 8번만 송악찬과가 디펜딩 챔피언입니다. 18년도 KCTV의 우승 마필이에요. 기저부 골절 때문에 4개월 동안 시다 나와서 그렇지 공백전 스피드감을 충분히 보였던 만큼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이번에 경주에서도 그 기본 스피드감을 무시할 수 없을 듯 싶고요. 4번만 햇살처럼 같은 경우가 꾸준한 탄력만큼은 가장 좋습니다. 저는 이제 6월달의 경주도 놀라웠다고 평가를 해보고 싶었던 부분은 햇살처럼을 위한 마필 자체가 62의 부중을 달고 극복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때 그 부분을 극복해줬고 하지만 직전엔 65의 과부중을 극복하기에는 너무 무거웠습니다. 등침 덜어냈고요. 상태에도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선입권 응수 4번 햇살처럼까지는 반드시 강조를 드려야겠죠. 저는 기존의 마필보다 능력 성장세에서 전개이점까지 가져갈 수 있는 일본 신천기를 가장 강조드립니다. 네, 과연 한라마 최강자로 등극할 마필은 어떤 전력이 있을지 제가 서두에 제주마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교정해드립니다. 한라마 경주입니다. 한라마 최장거리 1800m KCTV 배 대상 경주고요. 세대교체의 중심에 서 있는 3세말들 성장세가 아주 파죽지세입니다. 1번 신총길, 3번 바람기역, 여기에 7번 광화된 수가 있는데 백동일 의원은 1번 신총길, 3세마 대표주자 이제 한라마의 판도를 이끌어 나갈 대표주자인 1번 신총길이 직전보다 줄어든 부담 중량, 게이트 안쪽 들어와 좀 더 최적의 선두레이스까지 가능한 만큼 장거리 첫 도전에서도 너끈히 극복해낼 수 있는 전력으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4번 햇살처럼이 역시 1등급 무대의 최강자바늘에 올라있는 말인데 최근에 천주교 10m 연투를 이어갔던 말이죠. 직전 경주는 65에 과도한 부담 중량도 문제가 되었지만 당시 출발을 외측 기대해서 추돌 여파도 있었고 자리를 못 잡았어요. 훈이 밀렸죠. 타이밍이 늦었지 막판 걸음은 탄력적이었고 이번에 늘어난 1800m 거리 그리고 부담 중량도 5km나 덜어냈습니다. 60km의 부담 중량이면 1등급 어떠한 편성에서도 입상 경쟁력이 높은 말이에요. 4번 햇살처럼이 되겠고요. 여기에 3세마의 대표주자 중에 하나인 7번 광화의 댄수가 있죠. 이 말도 이미 1등급 무대 1610m까지 우승을 했던 전력이고 최근에 연달아 착승권의 아쉬움 직전에 또 출발 때 부대치고 늦발을 하는 바람에 원하는 레이스 편을 하지 못했는데 역시 막판 걸음은 탄력적이었고 역시 늘어난 거리에 한 말 더 써줄 말로 보입니다. 7반 광화의 댄수서가 되겠고 3번 바람기역도 최근에 연전연투를 이어가고 있는 1등급의 3세 상승세의 마필이죠. 이번에 게이트 안쪽에다가 9번 견인불발이 이끄는 베이스 내선인 코스에서 전개 이점을 살려볼 수 있는 유리한 전개 이점 3번 바람기역까지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주 5경주 KCTV배 대상 경주는요. 3세마 대표주자 1번 신촌길 그리고 한결 낮아진 부중 1등급 최강자 반열에 이미 올라있는 말이죠. 4번 햇살처럼 2대 마필 우선 강조드리고요.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3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조리 1000m, 국산 6등급 2세 신마 9두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이번에 데뷔전을 치르는 신마 8두에다가 직전에 데뷔전 경험이 있는 3번 럭키버프전 총 9두가 레이스를 펼칩니다. 신마 중에서는 주행 심사 때 월등한 능력을 선보였던 마필 리 과연 이번에 실전에서도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지 또한 직전에 실전 경험이 있는 말에 이번에 변화 포인트는 어떤 부분이 있을지 그런 내용 모두 정합해서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서울 3경주는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4경주하고 분할 편성이 되면서 그 분할에 대한 의미도 파악이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분할된 덕분에 가장 유리해진 말 먼저 추천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럭키버프전이죠. 4경주하고 분할되면서 이 말이 유리해진 이유는 경주 경험이 있는 말이 유일해졌다라는 부분입니다. 4경주만 가도 두 마리 정도 있거든요. 두세 마리 있거든요. 3번 럭키버프전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 굉장히 빨랐던 레이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는 했지만 저렇게 잘 뛸 줄이야 라고 생각이 들었을 만큼 좋은 경주력을 가졌던 2세 시네마들의 접전 구도였습니다. 그 흐름을 잘 따라 붙어주면서 최선을 다해 봤습니다만 이길 수 없는 강한 상대의 벽을 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이 아쉬웠던 만큼 이후에 충분히 훈련을 길게 가져가면서 이 말의 전투력을 전력을 끌어올리는데 성과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경주에서는 역시 선입 작전이 좀 주요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선행을 누가 나서든 경주 경험상에서는 가장 주로의 파악이 잘 되어 있는 3럭키버프전의 우승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함께 짝을 잃어서 도전을 해볼 수 있는 말은 2번 TK데이, 7번 비상등, 4번 코리아 기적 등의 전력들이 존재를 하겠고요. 이 편성이 상당히 재미있는 것이 신규 시스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간 시스말들, 사단파테크, 1번 먼터풀켓 같은 경우 그리고 이번 TK데이의 머스킷맨은 이미 데뷔전을 치른 형제마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있죠. 라운베스트맨이라는 말이 3위를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 데뷔전에서 지난주에. 이번 TK데이 같은 경우에는 머스킷맨의 체형이 상당히 잘생긴 체형으로다가 자마들이 태어납니다. 역시 이 말도 굉장히 듬직하고 체형 자체는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다가 지금 주행심사를 치렀는데 순발력 역시 밀리지 않았고 라스트의 여유 있는 걸음 그리고 채찍에 대한 반응도 상당히 좋았었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2번 게이트의 TK데이라고 한다면 선행 강공 정말 중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7번 비상등은 TK데하고 함께 뛰면서 전력상으로 순위는 굉장히 많이 밀리는 걸음이었습니다만 이 부분을 상당히 주의하셔야 되죠. 주행심사 이후에 이 말이 얼마나 변화를 했는지 그리고 주행심사 당시에 순발력과 스피드는 보여준 걸음으로는 이번 TK데가 월등히 앞섰음을 저 역시 인정합니다만 보여주고 있는 주폭 이 말이 보여줄 수 있는 주폭 자체는 7번 비상등의 주폭이 만만치 않았었다는 것은 꼭 체킹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4번 코리아 기적 같은 경우에도 조금 2주 만에 빠른 출전이 좀 걱정이 돼서 순위를 내려놨습니다만 주행심사 때의 모습만 띄워준다면 이번 경주에 3위 이상의 경쟁력 기대해볼 수 있는 전력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편성을 잘 읽어주신 것 같고 그에 걸맞는 마필드를 추천해주신 것 같습니다. 서먼 럭키법성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5월 달에 주행심사 때 재건 마필드가 많이 뛰어서 그 흐름을 잘 따라갔거든요. 그래서 이 마필 정말 잘 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많이 뛰었다고 봐요. 빠른 페이스 잘 따라가면서 상대적으로 뭘 해도 계속 맞았는데 크게 처지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정도라면 이 편성만큼은 김덕형 지수의 감량 조건까지 너무나도 좋은 조건이죠. 저도 이 편성에서는 우위 인정합니다. 4번 코리아 기적은 약간 주춤거리에서 발주를 받았지만 시종 따라가는 그 스피드만큼은 여유가 많았고 2번 TK 데이돔 선두력 자체는 여유가 많았던 걸로 마필이었어. 저희도 동의를 하는데 1번 언더풀캣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사실상 이게 분할이 되면서 2세 강자급의 마필들은 모두 피한 편성이라서 누구라도 담빌 편성은 분명히 맞거든요. 그중에서 주폭이 좋았던 1번 언더풀캣 같은 경우가 그런 유형의 마필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좀 있었죠. 중앙에서라서 나오는 과정에서 스피드를 보이고 나서 코너에서 마필이 예측을 기대고 기대는 걸 잡고 직선에 들어와서 채찍을 댔더니 또 흔들리고 문제는 많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문제점을 보이면서도 제어가 되고 추진을 했을 때 반응이 나온다는 겁니다. 인코스로 들어왔더라면 그런 부분들을 상세시키면서 운영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 1번 언더풀캣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평가인데 이 마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언더풀캣 같은 경우에도 저는 냉정하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4번 코리아 기적을 먼저 추천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다섯 번째 당연히 1번 언더풀캣이 존재하고요. 주행 심사 내용 자체로는 바깥으로 비대는 모습이 아쉬웠습니다만 1번 언더풀캣이 조금 더 낫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번 코리아 기적은 오히려 안으로 기대는 모습이었던 것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연말하고 같이 뛰려고 계속 기대는 습성상 기대는 유형의 말이고 1번 언더풀캣은 백동일 의원의 지적대로 모레에 예민했기 때문에 살짝 바깥으로 기댔을 뿐 인코스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TK데이라는 말에 순발력이 월등히 빠른 데다가 동치도 좋죠. 100kg가량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당일 체중의 여하에 따라서. 그 부분을 고려해봤을 때 일본 언더풀캣은 너무 빠르게 데뷔전을 준비하지 않았나라는 부분이 좀 아쉬워서 다음에 한번 경험하고 다음 출전 때 꼭 한번 추천을 드려볼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실전 경험을 치루었던 3번 럭키법전의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편성이죠. 특히나 3번 럭키법전은 직전 데뷔전 경주에서 출발 후 100m 지점에 내치기게 됐고 안쪽 주로 내치기에서 전기 운영을 했습니다만 모래를 시종 맞아가면서도 웬만하면 그 신마들 데뷔전 치르는 말들이 모래 맞으면 쳐질 수밖에 없거든요. 대부분. 3번 럭키법전은 모래의 민감성도 거의 없었습니다. 모래 맞고도 잘 뛰었다라는 얘기죠. 이번에 망서는 거면 승인장구 착용을 하고 출선합니다. 완벽하게 모래 맞는 부분까지도 100%라고 할 거예요. 상세할 수 있는 그런 조건 속에서 여튼 3번 럭키법전에 실전 변화기대치 편성 후기 만난 말로 보입니다. 신마 중에서는 잘 설명해 주셨어요. 2번 TK 데이가 선두력이 상당히 출중한 말이고 주행 심사 때에도 결대로 선행받아 결대로 밀어주면서 막판에 상당히 여유를 부렸다라는 거죠. 이번 대비전 경주 게이트도 안쪽이고 2번 TK 데이가 강공 선행 작전이 펼쳐지리라. 선행 1승기 대치가 높은 말로 2번 TK 데이. 재차 강조드려봅니다. 4번 코리아 기적과 주행 심사 때 보여준 능력이 다가 아니다. 훈련을 거듭할수록 완성도가 좋아진 7번 비상 등 복병 가치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울 3경주, 2세 신마 경주는 이번에 실전 2전째 출중한 변화기대치를 기대해볼 수 있는 3번 럭키법전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5경주고요. 동거리 1,700m, 국선 5등급 11두의 마필 출전하는 플레이스입니다. 하위 등급의 1,700m 코너 4개짜리 경주입니다. 최근에 꾸준하게 능력을 선보이고 있는 단거리 검증 전력의 마필 중에 이번에 1,700m 첫 도전에 나서는 마필도 있고요. 최근에 계속해서 동거리 도전을 했습니다만 패배의 승전을 마셨던 말이 이번에 복수전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편성의 1,700m 최후의 승자가 누가 될지 또한 도전만의 서열은 어떻게 될지 지금부터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길 경주, 김지영의 방송 추천, 서울 5경주입니다. 제가 1,700m 경주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 편성처럼 1,700m가 갖고 있는 의미가 두드러지는 말들의 출전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도전 가치가 있죠. 그 중심에 11번 프라이빗맨 먼저 놓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프라이빗맨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에도 제 방송 추천에 충마였고요. 뭐 여지없이 우승을 차지했었던 전력입니다. 이랬던 말이 57이라는 높은 부담 중량을 감수하고서 지금 거리 첫 도전이에요. 의미가 분명히 있죠. 부담 중량이 높아졌고 흐름이 더 느리면 프라이빗맨 입장에서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늘린 거리 1,700m 확실하게 늘려줬죠. 1,700m라고 한다면 전형적으로 하위 등급에서는 이변 발생 포인트가 많은데 그 이유 또한 흐름이 느려졌기 때문에 기습 선행마 혹은 그 선행마를 강탈하려는 말 등으로 인한 난전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이 흐름은 12번 프라이빗맨이 어떻게 제압을 해주느냐 이 부분이 관건이겠고요. 부담 중량이 높아진 점은 상당히 아쉬운 대목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곽 게이트가 불리하지 않은 이유는 이 말은 추입마이기 때문이죠. 추입 경쟁력 충분한 11번 프라이빗맨의 가장 유리한 게다가 여기 별정 경주예요. 나머지 말들의 부담 중량도 낮아지진 않았습니다. 즉 프라이빗맨 입장에서는 가장 높은 레이팅에 가장 유리한 부담 중량으로 강력한 도전이 예상이 된다. 11번을 가장 중심에 놓고 시작하는 경주 오경주가 되겠고요. 그 상대 말들로는 2번 라온 프로센스 그 다음에 6번 승리 플러스 4번 가로브삭스 등의 말들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2번 라온 프로센스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케이스예요. 1700m 이미 거리 경험은 있고 3위의 성적까지 내본 경험이 있는 전력입니다. 직직정 경주에서는 악착같이 선행을 나섰던 것이 조금 아쉬웠던 대목이라고 한다면 이번 경주에서는 선입권에서 자신의 흐름을 자기의 걸음을 이제는 힘 안배를 할 수 있을 만큼 농리근 기수와의 다시 한번 호흡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정적인 힘 안배를 기대를 해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6번 승리 플러스는 57이라는 부담중력을 어떻게 극복해내느냐가 관건하지만 순발력 역시 이 편성에서는 통할 수 있는 전력이라는 부분과 4번 가로브삭스가 이번 경주 최대 목병인 이후 김옥성 기수의 공들인 훈련 덕분이죠. 계속해서 강도 높은 훈련 강도 높은 훈련을 하다가 이번에는 훈련 강도를 낮추면서 지구력 보강에 신경을 쓰고 출전하고 있다는 부분 1700m 주요할 수 있다는 기습주의 필요한 4번 가로브삭스까지 오늘부터는 이길 경주 김지영의 오경주였습니다. 김지영 의원님의 추천 경주 좋은 성과 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11번 프라이빗맨이 계속해서 높아진 부중 때문에 계속 마음에 걸리고는 있는데 그렇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더 많은 것 같네요. 저도 좀 더 높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마필들에 대해서도 설명 잘해주셨고 복병권 가더브삭스 옛날에 선행 갔을 때 한번 버텼던 그 기억이 있는데 즉 그 변화의 포인트를 잘 잡고 좋은 결과 이어지길 바랍니다. 근데 다 좋은데 저는 이마필이 여기 없다는 게 정말 아쉬워요. 분명히 이 편성만큼은 이 주폭 자체만으로도 경쟁력을 갖췄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7번 매니스피드입니다. 참 희한하긴 해요. 7번을 뛰면서 단 한 번의 입상이 없어요. 5등급에 그렇게 올라와서 최근에 지금 벌써 5번이죠. 5연속 3차근 정말 대단한 거라고 평가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 자체는 이번 편성이 강하지 않다는 거고 1700에 적응해나가고 있다는 거고 4월 달부터 6마신에서 그 다음 4마신, 3마신, 2마신 계속 마신차를 조여가면서 마필 자체는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안전교차를 해왔고 거리 자체에 또 상대들이 부장 중량이 많이 올라간 상황이라면 꾸준하게 뛰어주는 주폭의 매니스피드를 이번 편성에서는 좋게 평가를 해야 된다는 평가인데 7번 매니스피드 배제하신 이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처음에 말씀해 주신 이유 때문이겠죠. 7전을 뛰면서 3등만 5번 결정력 부족이란 뜻입니다. 심지어는 제가 직전 경주에는 러키봉과 후쿠키봉 입상마다 두 마리 추천드리면서 3등은 매니스피드입니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재밌는 말입니다. 승식 활용 차원에서는 충분히 활용 가능성이 있는 말이지만 입상권의 결정력을 보이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다듬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 보이고요. 그 결정타로는 제가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체중입니다. 많이 빠져야 돼요. 너무 뚱뚱해요. 저랑 같이 다이어트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7번 매니스피드 당일 좀 체중이 빠져나오기를 좀 바라봅니다. 참 시한한 말이죠. 최근에 5번의 경주 모두 3차 이런 말도 최근 들어서 처음 보는데 그만큼 달리 말하면 결정력 한타가 좀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부분은 또 체중이 많이 나가는 부분도 관련이 연관이 되어 있다. 이런 부분에서 7번 매니스피드는 이 편성에서 다시금 결정력 부족 현상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견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11번 프라이빗맨이 비록 1700m 첫 도전에 나서긴 합니다만 월등한 결정력과 플레이팅의 여태의 마필드도 57의 부담중량 함께 달고 뛰는 말들이 8번 바람퀸가 6번 승리 플러스 등이 있죠. 결정 비용 조건에 결코 조건이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늘어난 거리 너끈이 극복해낼 11번 프라이빗맨 김지용 의원 중심마로 강조해 주셨습니다. 도전권들 모두 자력 입상의 기대치를 충분히 갖고 있는 말들이죠. 6번 승리 플러스 2번 라운 플러스 센스 정도 등등 6번과 2번 마필은 선두권에서 레이스를 주도할 수도 있는 선행형 마필들이기 때문에 2700m 유리한 전기를 펼쳐 내리라 보고 있습니다. 여기 최대 복병이라 하면 아예 이번에 늘어난 거리 실전하는 9번 블랙스피릿이 아닌가 싶습니다. 단거리에서도 압도적인 추입으로 거의 바닥 추입이라고 하죠. 그렇게 입상을 했던 전력도 있고 직전엔 다소 빠른 흐름 모래 마크 처진 이후에 막판에 살짝 걸음 보였는데 김지용 의원 아예 늘어난 거리에서 9번 블랙스피릿이 막판에 올려붙이는 걸음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가장 무서운 전력 중에 하나라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추천드리고 있는 충마 자체가 추입형이 말이다 보니까 함께 추입을 한다고 한다면 추입 대안이 될 수 있는 9번 블랙스피릿이 유력해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11번 프라이빗맨하고 9번 블랙스피릿하고 약간의 성격의 차이가 있는 것이 프라이빗맨은 자력 추입이에요. 9번 블랙스피릿은 앞선의 무너짐을 전제로 하는 추입 입상입니다. 어부질이라는 뜻이죠. 자력 추입이 가능한 11번 프라이빗맨은 인정을 하고 9번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앞선이 모두 무너지기 위해서는 지금 1번 탑뮤직과 3번 클린업 트리오의 선행 경합과 2선에서 2번 라운드 프로세스 승리 플러스 등이 같이 뭉쳐 뛰다가 함께 다 무너져주는 그런 그림이 필요한데 글쎄요. 제가 보고 있는 2번 라운드 프로세스라든가 6번 승리 플러스가 최근에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걸음이라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버텨주는 것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서울 5경주는요. 어떠한 편성에서도 자력 추입으로 입상이 가능한 전력이죠. 늘어난 거리 더 반가울 수가 있습니다. 11번 프라이빗맨을 중심으로 이 도전권들 상당히 좀 난해한 구도가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최근에 동거리 가능성을 엿보였고 전개 이점을 살려볼 수 있는 말들 잘 소개해 주셨죠. 그 중에서도 정확하게 후차권 옥석을 가려드린다고 합니다. 토요일 중반부 붙어서 이겨드릴 경주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서울 5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6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9개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6경주는 직전 대비 경주 여권의 변화가 많이 눈에 띕니다. 거리의 변화, 게이트의 변화, 기술의 교체 등등. 일단 직전에 최단고리 입상을 차지했던 4번 레드선이 눈에 띄는 구도인데 과연 여태의 마필들 달라진 경주 여권 속에서 얼마만큼 적응 능력을 선보일지 자, 큰 내용 종합회에서 백동일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6경주는 백동일이 정리 드리겠습니다. 단촐한 9마리 구도 사실상 6등급 자체에서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마필들 간의 접전 레이스죠. 딱 저걸음 갔다가 다른 편성 가면 쳐다보기 힘든 마필들도 꽤나 많아요. 하지만 이 편성 안에서도 경마는 역주가 진행이 되고 순위가 결정되니까 순위를 잘 매겨봐야겠죠.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4번 레드선은 이 편성에서 한 자리는 무난해 보입니다. 주행 심사 당시에도 열감이 좋았기 때문에 데뷔전도 개인적으로는 많은 기대치를 가졌었는데 페이스에 밀리더니 아무것도 다지를 못하고 무기력하게 무너져버렸어요. 실전 두 번째 경주부터는 마필이 달라집니다. 단거리 첫 미터이긴 했지만 신부부터 시작을 해서 선행권을 나서려고 했던 마필이 상당수가 많았던 경주에서 초반에 발주, 외축구를 기대면서 약간의 충돌이 있었었고 전개가 쳐지고 말죠. 근데 마필은 포기하지 않아요. 정말 뛰려는 모습이 정말 강한 인상을 남겼다고 평가해야 될 것 같아요. 끝까지 흐름을 따라가다가 이제 직선에 와서 채찍을 댔을 때 그 반응 자체가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6등급 마필이 맞나 싶을 정도로 뛰려는 모습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이번 경주를 벗어날 수 있는 마필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거리가 늘었지만 레이스 흐름을 끌어주는 마필들이 뒤가 너무 약하고 기본적으로 순발력도 갖춘 마필이 레드선입니다. 정상 발주를 받아준다면 좀 더 수월하게 나설 수 있겠죠. 추진이 좋은 만회 기수라면 이 편성에서 입상 한자리 4번 레드선 강한 믿음 갖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전권에서는 6번 마 피스 오브 룰즈 9번 마 라온 브라이언 안쪽 1번 마 인천 라이언 모두 상대적으로 골라내야 하는 마필들인데 6번 피스 오브 룰즈는 데뷔 전 1300m에 도전을 해서 많이 버티지 못했어도 의외로 선두권에 가담을 하면서 가능성을 보여왔던 전력이에요. 직전 경주에서 거리를 줄여와서 발주를 받는 가운데 약간 늦었던 발주 운영 속에서도 중속감을 보이면서 선두권에 가담을 했고 마지막 걸음을 남겼다는 것은 가장 좋은 포인트입니다. 훈련에서의 포인트와 컨디션 체크를 해봤을 때는 이 9마리 마필 중에서 가장 가벼웠던 마필은 6번 피스 오브 룰즈였어요. 상태도 좋아지고 있고 거리 경험도 있다 직전부터 뛰기 시작한다라면 이 편성에서는 성장 가능성을 가장 높게 평가해볼 수 있을 마필이고요. 9번 마 라온 브라이언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하면서 역시 안토니오구나 라는 생각이 든 정도로 초반에 정말 빠른 이태를 끌어냈었어요. 선행을 나섰습니다. 그대로 선행을 나서서 끝까지 갔다라면 어떻게 될지는 몰랐었는데 이 일을 차지했던 투어다야가 이내 외곽에서 이 마필의 선행을 그냥 바로 갈아버렸고 그러면서 따라가다가 그냥 끝나버렸었죠. 아직도 힘이 좀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게이트가 밀려있지만 기본 순발력을 보여주고 있는 라온 브라이언도 여기서는 무시할 수 없는 세력. 1번 인천 라이언은 전기가 좋다는 그 장점을 무시할 수 없어요. 직전 1700m에 도전을 해서 실망을 안겼지만 이전에는 1300m에서 꾸준히 흐름을 따라갔던 그 장점과 이번에는 망사 눈 가면을 해제하고 망사 가면을 씌우고 장구에 대한 변화까지 신경을 세심하게 쓰면서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약차급 현성이 줄어든 거리라면 1번 인천 라이언의 당일 상태는 반드시 체킹을 해주셔야 됩니다. 약한 구도 잠재력 우위 3번 레드선 입상 한 자리의 믿음 갖고 강조드립니다. 네 백동위원회 해설 잘 들었습니다. 저도 4번 레드선의 입상권 한 자리 저는 우승권까지 도전 가능한 전력으로 인정합니다. 솔직히 레드선이 직전 경주에 제가 추천을 드릴 때만 해도 선행을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선행이 좀 힘들지 않을까 좀 걱정은 됩니다. 라고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괜히 걱정했어요. 추입을 이렇게 잘하는 발가 왜 자꾸 선행을 가라고 했는지 제가 되게 미안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2주 만에 빠른 출전 분명히 이유가 있는 4번 레드선 저도 한 표 던져보면서 함께 추천해 주시고 있는 6번 피스 오브 룰즈 그리고 9번 라온 브라이언 저도 함께 추천을 드려봅니다. 이유 더 부연 설명할 것이 없어요. 사실 두 마리 모두 다 성장세 발전세이기 때문에 여기에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이 저는 1번 인천라이언도 관심은 가는데 이 말을 어떻게 평가를 내려야 될지 좀 난처한 부분이 있었고요. 오히려 2번 천지기상에 대한 분석이 더 편하게 나오더라고요. 마방 이적 후 첫 출전이라는 부분 마방 이적하고 출전하는 바람에 지금 14조에서 2도 출전이 되긴 했습니다만 2번 천지기상이 분명히 더 보여줄 걸음이 있는 선입 후 추입을 하는 유형의 말이거든요. 훈련식 컨디션 자체는 직전보다는 좋아졌습니다. 좀 끈끈하게 꾸준하게 밀어줘야 되는 추진이 필요한 전력이라서 인코스가 더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모처럼 인코스 들어왔어요. 이번 천지기상 어떻게 평가 내리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좀 염려가 스럽더라고요. 마방 이적 이후에 첫 도전을 하고 있는데 이 천지기상은 마필 자체가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추입권의 모습으로 쌓아줘야 된다는데 페이스 자체를 끌어주는 마필들을 우선은 쳐져 있는 가운데 한 발을 써야 된다는 평가인데 문제는 저는 이번 경로가 좀 실험적이다라고 많이 느껴져요. 왜 그런 이유를 가지고 있냐면 7월 달에 마방 이적을 하고 나서 기존에 착용했던 방가리 큰 고리 제갈이라든가 망사는 거면 모두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계란이 큰 고리 제갈 그리고 망사 가면 장고에서 싹 다 바꿔요. 바꿔보고 마방에서 다시 한번 해보자 라는 의지를 갖고 실전하고 있는데 크게 완성도 높게 변화가 포인트를 느껴지지 못했기 때문에 잘 탔을 때 상태가 좋다라면 3위권 마필은 적합하지만 입상군 자체의 도전권으로는 한 번쯤의 검증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천재 기상은 마방 이적 이후 첫 출전 검증의 무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견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4번 레드선이 직전에 보여준 폭발적인 종반 걸음이라면 이 편성 늘어난 거리에서 더욱 더 유리한 연특이 대치가 높은 말로 평가가 되네요. 9번 라운브라이언은 직전에 선두 장악에 나섰다가 3코너 진입전 이내 선두 자리 내주고도 기세가 꺾이지 않고 그래도 끈끈하게 3차까지 뛰어지는 면모를 봤을 때 이번 경주 옆에 있는 8번 캐럿시커와 함께 선두권에서 전개 운영이 가능하겠고 선두권 가장 유리한 전개 운영까지 가능한 만큼 9번 라운브라이언의 선전기 대치는 충분해 보입니다. 여기 1번 인천 라이언도 선두력이 상당히 보강이 되었죠. 고개가 높은 부분이 단점으로 작용을 합니다만 여기에 8번 캐럿시커가 있죠. 최근에 계속해서 1700m 선행은 나섰습니다만 마지막에 결정력이 부족한 모습 지구력 부족 계속해서 무너졌는데 이 편성에서는 의지적으로 8번 캐럿시커가 다시금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찬스로 보이고 있고 줄어든 1300m 거리에서 8번 캐럿시커의 1순기 대치 이 복변 가치는 있어 보이는데 백동혜리언, 8번 캐럿시커의 선행 강공 작전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캐럿시커 같은 경우는 최근 1700m 두 번의 경주가 그 거리의 특성과 코스의 특성을 이용한 선행이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1400m 뛰었을 때 출발력 자체가 앞선을 빠릿하게 장악할 정도로 그 이탈 자체가 좋았던 마필은 아니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9번 라운브라이언이라던가 안쪽에 있는 마필들 자체가 순간 스피드의 여유면에서도 탄력면에서 좀 더 앞서 있다는 평가이기 때문에 전개도 확실할 수 없는 이번 경주까지는 캐럿시커는 한 번쯤 더 지켜보는 마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 육경주는요. 하이페이스 산 거리의 월등한 결정력을 직전에 이미 확인을 시켜준 말이죠. 늘어난 거리에서 유리한 4번 레드선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 2일 석중내역 확인해 보탈수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서울 7경주입니다. 경주 거리 1300m 헌압 4등급 13도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 네, 토요일 후반부 승리에 방점을 찍어드릴 민병철의 방송 추천 서울 7경주를 준비했습니다. 단거리 1300m 레이스고요. 최근에 뚜렷한 실전 변화를 보인 한도의 마필이 다시금 연투 기대치가 높은 가운데 후차권들, 사연 있던 말 이번에 오랜 공백 이후 복귀 전 치르는 말에게도 관심이 갑니다. 우선 눈에 확 띄는 말은 9번 대군불패죠. 직전에 동거리 1300m 첫 승을 달성했습니다. 고대하던 첫 승이었죠. 그동안 흐름 빠른 레이스에 계속해서 적응 능력을 배양하더니 직전에 포텐을 터뜨렸습니다. 직전 당시 9번 대군불패는 앞선에 빠른 흐름에 외곽에서 2선에서 응수를 하면서도 월등한 경쟁력을, 결정력을 선보이며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전력을 선보였죠. 이번 경주 별빠른 선행마가 안쪽에 2번 황표마 그리고 8번 파이널 스타 정도가 보이는데 직전과 동일한 전기가 예측이 돼요. 앞선에 선행마를 보내놓고 외선에서 적극적인 선입응수 월등한 결정력을 다시금 발휘할 9번 대군불패를 중심마로 강조를 드립니다. 도전권들, 이번에 복귀 전 나선을 4번 갤럭 캡틴 안쪽에 선행, 2번 황표마 여기에 7번 문학의 카티가 가세한 형국인데요. 4번 갤럭 컬리는 과거 고착성 늪바를 두 차례 연속하는 바람에 주행 심사 처분을 받았죠. 몇 차례. 주행 심사 처분을 받았고 최근에 계속 주행 심사 시에는 발주가 상당히 매끄러워졌어요. 발주 약벽은 없어 보입니다. 주행 심사 때 모습을 보면요. 매끄러운 발주에 이어서 상당히 전국 간 여유 있는 경주 운영 능력으로 주행 심사 환골 탈퇴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이번에 오랜만에 34주 만에 실전 복귀 전 나섰는데 발주 약벽 벗어나서 이제는 자신의 내재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타이밍을 가졌다고 봅니다. 4번 갤럭 컬링이 되겠고요. 안쪽에 2번 황표마가 직전에 기습적으로 선행을 나서서 여유 있게 우승을 차지한 전력이죠. 그렇게 빠르게 앞선을 지배할 줄 몰랐는데 정말 직전에 순간 스피드가 확연하게 향상이 되면서 당시 선행 강공 작전 오마 신차 압승을 거뒀습니다. 비록 파행 등으로 공백 이후 출산하지만 컨디션은 크게 하자 없어 보이고요. 다시 한번 강공 선행 작전이 주요할 2번 황표마가 되겠고요. 여기에 늘어난 거리 반가운 말이 있죠. 7번 문학의 카트입니다. 실전 두 번의 경주 모두 빠른 흐름에 초반 자리 못 잡고 흠이 쳐졌습니다만 직선 진로 열리자 계속해서 날카로운 끝걸음에 여력을 남기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폭 늘어난 1300m 출전을 하고 있고요. 직선에서의 걸음만 따진 다라면 최근 두 차례 최단 거리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실감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늘어난 거리 한 발 더 쏘질 말이죠. 7번 문학의 카트까지 추천드립니다. 결국 밈 정철의 방송 추천 경주 서울 7경주는요. 이제는 뚜렷하게 결정력이 보강이 되었고요. 선두권에서 자유롭게 정계 용수 선입 끈끈한 전력의 9번 대군 불패를 중심으로 도전권들 당일 주로 컨디션과 마필 컨디션까지 따져봐야겠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삼두 도전 세력 중에서 의지 강하고 적정 거리 출전의 컨디션 절정의 다다른 말로 엄선해서 당일 최강의 환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7경주 밍백철 위원회 방송 추천 경주 잘 들었습니다.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편성이라서 어느 정도 분명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기쁨을 안겨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특히 9번 대군 불패의 안정적인 성장세 그리고 4번 갤럭컬린에 고착만 안 하면 발주기에서 제대로만 출발만 해준다면 상당히 좋은 스피드를 보여줄 수 있는 유형이라 관심이 많이 갑니다. 여기 굉장히 좋아하는 혈통의 자마들이 많이 나와 있어 갖고 유명한 부마들이 굉장히 많아서 반가운데요. 우선적으로 저는 8번 파이널 스타가 추천이 되지 않은 이유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황평마의 선행 가능성도 다시 한번 염두에 둬야 하겠습니다만 직전보다 57, 5kg이나 부담종에는 높아져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이라고도 한다면 8번 파이널 스타 역시 직전 경주의 기습선행이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에 솔직히 그 당시 경주가 DK나이린이라는 지난주에 입상을 차지했던 선행마의 데뷔전이었는데 DK나이린 선행을 나가면 어떡하나 되게 걱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파이널 스타가 나가길래 아유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더니 이 말이 버티려고 하더라고요. 즉 파이널 스타 역시 선행이면 더 뛰어질 수 있다는 부분 이번 편성에서는 충분히 이번 황평마의 대항마로 가치가 있다 판단을 하는데 8번 파이널 스타에 대한 평가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죠. 직전에 변화의 포인트는 보여준 말이죠. 8번 파이널 스타 선두력이 매우 보강이 되었죠. 작년 9월에 데뷔전에서는 외측 기대는 합격으로 돌전 주행 심사 처분을 받았고 쉬한 공백 이후 직전에 코스 2점에 선행을 받았습니다만 당시 1200m 거리에서도 결국은 마지막에 걸음이 무뎌지며 타마필에게 역습을 허용한 3차기였죠. 당시 빅갈랜드의 월등한 추입 능력. 이번 경주도 썩 조건은 좋아 보이지 않아요. 57의 부중이더라도 이번 황평마가 코스 2점의 선두권 장악에 나설 뜻하고요. 이 8번 파이널 스타가 멀로 기수의 기용은 좀 무섭습니다만 선행을 받으려고 기를 쓴다면 경합이 좀 이루어질 수 있겠고 아주 좀 코스 안쪽에 편하게 선행을 받아내는 조건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일단 전개상의 이점은 살려볼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맞상대 선행마의 존재 그리고 결정력이 우선 마필 능력 상승의 마필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차후에 편한 선행 조건 야채 편성에서 좀 누림수를 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설픈 마필들이 꽤나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기존의 인기 마필들은 주기가 많이 늘어진 가운데 부중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인 거기 때문에 분명히 그 틈도 저는 있을 거라고 평가를 내립니다. 대군불패 좋아요. 황평마가 부중이 올라가도 잘 좋습니다. 파이널 스타 같은 경우에 저는 좀 높게 평가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그 외의 마필들 중에서는 크게 변화를 보여주는 마필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지금 인기 마필 말씀드렸다시피 부중과 주기와 또 발주 압박도 있는 마필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요. 7번만 문학의 카티가 이제 취임마로 선정해 주시면서 늘어난 거래가 유리할 거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2세 마필로 분명히 불리한 점은 있을 거라고 저는 평가를 해요. 저는 2번 편성에서 계속 추적해왔던 이 3번만 본능대로의 취임력을 반드시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레이스 흐름 자체에 계속 빨랐던 레이스에 있어 주평은 계속 남겨왔던 전력입니다. 계속해서 힘이 차가고 있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모처럼의 편성 자체는 인기 마필, 상대 마필들 자체가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면 이 마필의 역습 가능성은 저는 노림수를 가져갈 수 있다 평가하고 있는데 3번 본능대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물론 최근에 맞상대가 강했다라는 부분 지금 이 편성에 비해서 최근에 3번 본능대로는 실전 5번의 경주가 맞상대 강했다라는 부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항상 이 단거리 레이스에서 전기를 풀어내는 면모를 보면요 과거 늦밟기도 보였고 초반 자리 잡는 과정 스피드가 전혀 나오지 않고 후미에서 레이스를 펼치죠. 그렇다고 막판의 직선 구간에서 걸음에 여력을 남기는 것도 아니고 일단 어떤 변화의 단거리에서 포착되는 변화의 징후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징후가 나타난 이후에 말상태가 좀 힘 들어찬 이후에 또는 스피드가 보강된 이후에 노림수를 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 서울 7경주는요 빠른 흐름에 선두권에서 자유롭게 전개 운영 이제는 뚜렷하게 힘 들어찼죠. 9번 대군불패를 중심으로 도전권 당일 최선 압축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백동일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8경주고요. 경주거리 1200m 속산 4등급 8대 마플 출전하는 레이스 네 8경주 단거리 레이스 단촐한 편성 하지만 중심마의 선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심을 해야 될 레이스로 보입니다. 최근에 단촐한 편성에도 상당히 이변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경주보다도 중심마 선정에 공을 들여야 되는 경주인데 여튼 뭐 도전권들도 어느 정도 서열이 드러날 수 있다라는 평가인데 가장 중요한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할 전력의 마필이 어떤 말일지 궁금하네요. 백동일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8경주 백동일이 선정한 오늘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단촐한 8말이지만 그렇게 쉽다라고 평가는 내리기는 좀 애매하죠. 기존의 성장세의 마필들과 기존에 나와있는 마필들 자체도 전기 여부에 따라서 변수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중심을 잡아가느냐가 이번 영주의 핵심 포인트가 될 겁니다. 하지만 중심권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후차권에서도 생각을 달리하면 편하게 생각을 해주면 중심만만 잘 찾아낸다라면 능력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압축을 더 시원하게 가져갈 수 있는 편성으로 판단을 해요. 저는 이 마필이 나와있기 때문에 오늘의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바로 3번 마, 금아선더죠. 5월 달에 경주에서도 저희 방송에서 MC의 추천 경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부터 금아선더는 저희 방송에 소개가 됐었죠. 빅선더, 라운스톰, MC 좋은 적중 주셨고 저 역시도 함께 인사를 드리면서 금아선더가 삼착을 해주면서 당일 정말 큰 기쁨을 안 되드렸던 저는 기억이 납니다. 6월 달에 직전의 경주, 역시도 선대를 해줬고요. 그런데 문제는 금아선더의 최근의 변화에서 가장 큰 포인트 자체는 이제는 빠르게 선두권에 가세하고 뛰어주지 않아도 된다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금아선더는 과거 선두권에서의 편안전기를 요해해왔던 전력이었는데 무엇부터 직전의 경주의 모습은 정말 안정감이 뛰어났어요. 우승을 했던 데디글루이란 마필은요. 앞말 중에서도 상당히 근성이 좋은 마필인데 모래를 맞으면 안 뛰거든요. 그런데 그 마필이 빵치고 나가자 그래 너 가 나는 조용히 따라갈게. 9번 게이트에서 안 밀어요. 밀지 않고 차분하게 선입권 직선에서 외곽으로 나와서 채찍을 댔을 때 그 반응 예전의 금아선더가 아닙니다. 이제는 자유전기 이점을 가져갈 수 있을 만큼 여유감도 좋아졌고요. 이번에 구도의 상대들도 굉장히 약해졌어요. 직전처럼 타지는 않을 겁니다. 조금은 좀 더 앞선에서 가담해지면서 뛰어줄 거예요. 하지만 앞선을 보내놓고 여유있게 최근에 걸음을 남기고 있는 금아선더가 이번 훈련에서의 모습도 이 정도의 가벼움이라면 저는 이마 경주 역시 금아선더를 강조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도전권에서는 5번마 티아고 터치 4번마 스피드벨 그리고 2번마 루카스가 눈에 띄는데요. 5번마 티아고 터치라는 마필 자체도 모래 맞고 뛰는 것보다는 선행권을 나서거나 선행권 2선 외곽에서 정리를 펼쳐야 좀 좋은 모습을 보여왔던 전력이에요. 다리가 계속 좋지를 못해서 주기도 늘어지고 좋지 못하는 운영을 보여줬었는데 직전의 경주 1300에서 저렇게 말을 탈 수가 있을 거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입상하기 싫다라고 느껴질 정도였어요. 외곽에서 정말 무리하게 타면서 좀 마필의 상태를 재점검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필의 여유는 있었다는 거 계속 상태가 좋아지고 있는 가운데 가벼운 상대의 조건이라면 빠르게 가담아서 티아고 터치 2번이 타이밍이 될 수 있습니다. 4번마 스피드벨 같은 경우에는 직전의 경주에서 완벽하게 제가 생각에 미스를 하고 말았던 전력이죠. 5월달의 경주에서는요. 앞선 자각이 실패하면서 모래 맞고 쳐져버려가지고 직전 되겠어라는 생각을 좀 가졌었는데 오히려 감염까지 씌우지 않고 그래 한번 선행 가야지 하는 생각으로 몰아주면서 더군다나 다리 들고 나왔던 그 상황에서도 선행권을 장악했던 그 스피드는 여기서 자리만 잡아주면 선행이나 이선이나 자리만 잡아주면 여전히 승급전이라도 가치는 논해야 하고요. 2번 루카스런 마필 자체는 다소 기복은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예전에 비해서 역시 악벽에 대한 모래에 대한 반응까지 좋아지면서 흐름을 따라가는 역습이 가능해진 만큼 단체라는 구조 최적전의 조건을 무시할 수 없겠죠. 결국 이번에 경주에서는요. 최근의 변화가 우연이 아닌 최근의 안정감을 무기로 성장세를 일어나가고 있는 사모마 금화 썬더를 강조드리면서 당연히 이 마필 안에서도 압축 가져가야죠. 어떻게 다 가져갑니까? 자신 있는 압축으로 인사드려 오늘의 팔경주입니다. 네, 백동위원회 방송 추천 경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압축을 하신대요. 와, 저는 이 편성 정말 어렵게 봤거든요. 이게 압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져가셔도 돼요. 그 정도로 혼전도는 높다고 판단합니다. 우선 추천해주시는 그 두 마리의 말에 대한 믿음 저 역시 함께 갖고 있는 가운데 4번 스피드벨이 선행을 나가면 상당히 재미있을 것 같고 이번 루카스는 원체 상당히 좋아하시는 말인 것 같습니다. 꾸준한 추천. 이번에는 꼭 적중으로 나오기를 기대를 해보겠는데 저는 1번 골든스텝 한번 여쭤볼게요. 4번 스피드벨에 대한 대항이죠. 선행마입니다. 게다가 이 골든스텝의 가장 큰 강점은 거리를 줄였다는 부분이죠. 스피드벨은 늘어난 거리에서 물론 그때 선행을 나서지 못한 점이 결정적인 패인이라고 합니다만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1200m를 버티는 걸음은 아니었거든요. 반면에 1번 골든스텝은 직전 경주 선행을 시도해서 지금 버텨주는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여준 이후에 이길 수 없는 상대들이었어요. 원체 강편성이었고 빠르게 출전하면서 인코스 다시 한번 진입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선행 강공작전이 중요하다면 저는 1번 골든스텝 재밌다고 보는데 어떻게 판단 내리셨는지 궁금합니다. 선행을 가려고 하겠죠. 골든스텝이 지금까지 4전 동안 나와 있는 모습은 4등급이지만 사실상 강급마필이잖아요. 3등급에서 강급이 된 이후에 두 번째 경주에서 이역기수가 선행을 가서 저렇다 버티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뛰어주긴 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선두권 가담을 하면서 장악하지 못했던 레이스에서는 아예 졸조를 보여주고 있고 직전 1,300m 선행권을 장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여력감이 떨어졌다는 것은 아쉬움은 남습니다. 물론 선행은 갈 수 있어요. 거리가 줄었다는 부분 역시도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금하 썬더나 스피드베리나 테아고 터치나 그 외의 마필들 자체가 일본 골든스텝이 선행을 갔을 때 격차를 벌리면서 나설 수 있는 마필들의 그런 약한 마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중속에 떨어지는 마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골든스텝 같은 경우는 선행을 설령 성공한다 할지라도 이번 경주에서 지금까지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비록 일본 게이트의 골든스텝이 선행을 나서더라도 결정력이 부족한 최근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지 않을까 그 부분으로 백동일 의원은 일본 골든스텝은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경마의 흐름을 보면요 이렇게 7도, 8도 단초런 편성에서 오히려 이변 발생이 많이 일어나죠. 왜 그런가 보니까 그동안 복잡한 11도, 12도 풀게이트 편성에서 자리 못 잡고 전개가 꼬여버린 말들이 이렇게 단초런 편성에서 전개도 잘 풀리고 자리도 잘 잡고 레이스를 풀어가기 때문에 최근에 부진했던 풀게이트 편성 부진했던 말들이 이런 단초런 편성에서 선전을 펼치는 그런 이유가 된다고 봅니다. 3번 금화 썬더는 직전에 능력을 상당히 높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서두르지 않고 백동일 의원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도 이제 침이 높은 마필이라 3번 금화 썬더는 직전에 앞선 빠른 페이스 빠른 선행만 보내놓고요. 아주 여유있게 자기 힘 안배 잘 해나가면서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추입을 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전개를 자유롭게 풀어내는 장점까지 장착한 말이 3번 금화 썬더 중심막 저 또한 동의하는 바이고요. 여기에 4번 스피드베레 선행 5번 티아웃 토치는 어느 시점에 타이밍을 잡을지 관건이고 6번 피렌체일이 있죠. 이 말도 5등급 무대에서는 선두권에서 선두 외곽 혹은 선입권에서 유리한 전개 운영으로 단거리 연투를 이었단 말입니다. 4등급 승급 이후에 상대도 강했고 풀게이트 편성에 자리 잡는 과정이 녹록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입상 실패했다고 보는데 이렇게 단춘한 편성에서 6번 피렌체일도 은근히 출발 이후 선두 가담 능력이 있잖아요. 스피드가 있는 말이고 단춘한 편성에서 최근 2번의 경주보다는 자리 잡기도 상당히 수월해졌다고 보는데 전개가 유리해진 6번 피렌체일 백동일 의원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렇죠. 전개 면에서는 피렌체일이 상당히 좋아진 조건인 것은 맞아요. 루카스도 그렇고 기복을 보이고 스피드베리 선행 못 간다는 전제하에 티아웃 터치가 또 늦어버린다거나 그러게 말했을 때는 피렌체일이 가장 좋은 자료의 선전벽 가능성도 높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주저주저하는 부분이 피렌체일 자체가 지금까지 3번의 입상이 있는데 3번의 입상이 모두 1000m였다는 거예요. 늘어난 거리만 만나면 흐름을 따라가는데 마지막에서 탄력 자체가 시원하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편성 자체가 굉장히 약하고 단춘한 부분 또한 전개 자체가 장소에서 잘 풀릴 가능성이 높은 피렌체일이기 때문에 저 역시 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일 마필에서 상태 꼼꼼히 체크하고 경쟁력에 대한 판단 분명하게 내려드리겠습니다. 백동일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서울 8경주는요. 최근에 하이페이스 단거리 상당히 자유로운 전개 이점을 살리고 있는 말이죠. 연투기 대치 3번 금화 썬더를 중심으로 공략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도전권들 은근히 까다로울 수가 있는데요. 결자 해지의 심정으로 백동일 의원이 결정을 내드리겠다고 합니다. 물론 최선의 압축으로요. 후반부 승리를 안겨드릴 백동일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서울 8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구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800m 혼합 2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토요경마의 하이라이트 경주가 바로 구경주가 되겠죠. 최상위 등급 2등급의 1800m 장거리로 장거리로 있습니다. 자료기 상 기대치를 충분히 가져볼 수 있는 말들이 상당수가 존재합니다. 당일 컨디션과 펼쳐지는 전개 양상 주로 컨디션까지 모든 것을 꼼꼼히 살펴보고 판단을 내려야 할 듯 하는데요. 최근에 상승산에 이어가는 마필 전력 또한 동거리 최근에 착승권 아쉬움을 만회할 수 있는 마필들에게도 관심이 갑니다. 다수의 도전마들이 생존한 구경주는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설명 준비했습니다. 서울 구경주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00m 경주가 되겠고요. 가장 이편성에서 중심이 되는 키포인트는 현등급 경쟁력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심에 10번 다크플레이어 놓고 먼저 설명 들어가 봅니다. 다크플레이어라는 말은 사실 가벼운 주로에서의 선행이 좀 더 유리했던 전력이죠. 아직 3살짜리 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세 아직 완성도가 100가지 이른 상황은 분명히 아닙니다. 마체가 좀 작기 때문에 선행이 훨씬 더 유리한 말이고요. 그거에 걸맞게끔 순발력은 상당히 좋은 유형의 말이라서 직전경주 역시 승급전 강한 상대 틈바구니 에서도 선행 1순 입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광고는 이편성에 다시 왔을 때 재도전 1800m일 때 무거운 주로이던 가벼운 주로이던 모든 주로를 다 소화해봤다라는 점 그 부분에 가장 점수를 많이 줬습니다. 이제는 직전경주 TSI가 6이었던 것을 감안해봤을 때 결코 가벼운 주로가 아니거든요. 최근 들어서 주로의 무게가 무거워지고 있는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마른 장마라고 해야 되나요? 기습적인 소나기가 아닌 이상 이때 갑자기 비가 퍼붓지 않는 이상 주로 자체가 좀 무겁다 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10번 다크플레이어가 전천우의 선행력을 발휘하고 있는 지금 이 상승세 시점에서는 한 번 더 연투기 대치는 가져볼 만한 전력 10번 다크플레이어를 중심으로 추천을 드려보겠고요. 이번 클린업 시크릿은 직전경주에 역시 승급전에 선행을 한번 시도를 해보고 3위의 경쟁력을 가능성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선행마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직전경주의 선행은 이 등급 현 등급에 대한 적응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 직전경주의 선행일순 우승은 부담 중량으로 인한 희망배의 수월함을 위해서 선행을 목표로 했었다는 점에서 클린업 시크릿은 본 뒤 선입학 말입니다. 선행 경합은 없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 말씀 드리는 거고요. 자 1번째 광고수 지금 현 등급에서 잠시 주춤하는가 싶더니 직전경주의 아주 빠르고 강한 상대들 틈바구니에서 다시금 순위권에 진입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흐름보다는 이번 편성이 느릴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서 최강공수의 고수의 선입 후 추임은 인정해줄만 하겠고요. 만약에 10번 다크 플레이어나 2번 클린업 시크릿을 위압에서 나올 수 있는 선행마가 있다면 최대 복병이죠. 7번 이겨주마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겨주마의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은 이찬호 기수와 호흡을 맞췄던 3월달 경주에서의 추입이었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엔 인코수가 유리했다라는 점을 기수가 아주 영리하게 잘 활용했던 점이었고 이번 경주에서는 이겨주마가 경제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선행이겠죠. 당일 주로 컨디션 체크 꼭 부탁드리면서 7번까지 추천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구경주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난타전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말씀드리는 마필들도 중요하지만 그 외의 마필들 자체도 최근에 성장을 쌓아가면서 성적을 계속 올려붙이는 성장세의 마필들 대다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도 한도 누구 하나 무시하기는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격차 자체도 크다라고 평가는 저는 내리지 못하겠습니다. 상당히 어렵게 평가를 했고요. 김지영 의원께서 다크 플레이어와 클린업 시크릿과 이겨준 말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 3마리 마필들에 대해서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려스러웠던 부분이 다크 플레이어도 어찌됐든 선행을 나섰을 때 전력이 극대화되고 있잖아요. 클린업 시크릿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합 없이 운영이 된다라 할지라도 10번이 선행을 가고 2번이 2선 외곽에서 따라가는 전개가 된다 하더라도 두 마필에게 모두 저는 부담이 될 수 있는 전개력을 평가를 내렸어요. 어차피 두 마필 자체가 욕심을 부린다면 그 틈에서 경합이 일어날 수도 있고 2번이 선행 가버리면 또 골치 아픈 상황이 되어버리거든요. 여기서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번 경주에서 따라갈 수 있는 6번 흥복드림이 승급전이라도 가치가 크지 않나라고 평가를 해서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크 플레이어를 먼저 중심으로 잡아주셨기 때문에 더 의미가 클 것 같아요. 다크 플레이어가 우승을 했던 이제 4월달의 경주에서 흥복드림이 3착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흥복드림은요 1000m 1300에서 1000m 뛰다가 1800을 한 번 처음으로 극복했던 경주에서 3위가 없거든요. 그 이후의 경주에서 완벽한 적응을 펼치면서 빠른 페이스를 적응해주면서 선전을 해주고 있는데 여유가 너무 많습니다. 직전은 더군다나 57. 이번에 승급전 52.5의 가변 중량에 선행권보다는 좀 유리한 선입전기를 펼칠 수 있다는 장점에서 흥복드림의 성장세는 가치있게 평가를 해야 된다는 평가인데 이마펄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이 없으세요. 평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너무 무섭죠. 6번 흥복드림이 지금 한 번 걸음이 딱 뒤집어진 이후에 무거운 주로에서 너무너무 활약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무서운 전력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3세마가 득세를 하는 경주다 라고 한다면 정답은 나와 있지 않을까요? 6번, 10번 흥복드림하고 다크플레이어 딱 두 마리만 3세마입니다. 상승세를 인정한다면 저도 6번 흥복드림을 인정을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당일 상태는 일단 한 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직전 경주에 낙승을 거두고 골막염이 생겼는데 그 질병의 여파가 조금은 남아있지 않나라는 우려 때문에 순위가 밀린 거예요. 이 말 무섭다라는 거 저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그리고 흥복드림 같은 경우에는 무거운 주로여야 합니다. 주로 컨디션도 꼭 체킹해주세요. 만약에 주로가 가볍다라고 한다면 다크플레이어를 이기기는 힘들 겁니다. 여러 가지 옵션이 달려있네요. 6번 흥복드림 주로가 좀 무거워야 되고 이 골막염 여파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컨디션 체크는 필수다. 이런 부분 강조해주셨습니다. 이 구경도 상당히 어려운 경주로 보입니다. 일단 출발 시각이 8시 30분이죠. 야간 경마의 핵심인 경주죠. 앞선에 나서는 도마필로 결판이 난다면 2번 클린업 시크릿과 10번 다크플레이어로 결론이 나겠습니다만 경마가 그렇게 쉽게 끝나지는 않으리라 봅니다. 일단 뭐 경주 여건이나 최근에 보여준 능력성 2번 클린업 시크릿과 10번 다크플레이어가 전개에 유리한 이점은 분명 살려볼 수 있는 전력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9번 반야동행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강급 이후 최근에 2번의 경주 모두 좀 아쉬운 전력을 보였고 직전 1,800m 거리는 큰 착차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다비드 기수로 안정을 교체했습니다. 9번 반야동행이 있고 여기에 5번 베스트 블릿도 최근에 빠른 흐름에 1,400m 거리까지 압도적인 결정력을 발휘하면서 추입으로 입상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1,800m 장거리 첫 도전에 나서지만 5번 베스트 블릿도 승급전에 4.5km나 대폭 감량 혜택을 누려볼 수 있는 만큼 5번 베스트 블릿도 벅변 가치가 있어 보이는데 김지영 의원 9번 반야동행과 5번 베스트 블릿 이번 경주에서의 입상기 대치 어떻게 평가하세요? 출마를 상당히 좋아하세요. 9번 반야동행도 승급전에서 보였던 3위의 전력이 무서웠기 때문에 직전 경주에 반대급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죠. 연투가 좀 힘든 유형의 말이고요. 5번 베스트 블릿 같은 경우에는 직전의 부담 중량 때문에 극복을 못하고 2위로 승급전을 치르고 있습니다만 분명히 더 뛰어줄 걸음은 있습니다. 더 보여줄 걸음이 있어요. 다만 1800기타 첫 도전이고요. 추인마가 지금 이 편정에서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선 10번 다크 플레이어와 2번 클린업 시크릿이 서로 경합을 해서 무너져야 합니다. 그리고 선입권도 1번 최강고수라든가 7번 이겨준마 8번 구름왕자 등이 선입권에 응수하고 있다가 같이 무너져야 돼요. 그렇게 되면 추인마가 올라올 겁니다. 자력 추입이 힘든 구도 빠른 흐름이기 때문에 게다가 야간 공략 라이트도 설명해 주셨어요. 불도 켜져 있고요. 어두컴컴하게 뒤에서 모래 맞으면서 뛰어오는 추인마보다는 저는 환한 불빛 아래서 앞선은 공략한 말들의 선전을 우선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구경주 은근히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는 경주인데 핵심 포인트는 야간 경마라는 것이죠. 앞선에 나서는 마필들이 당연히 유리합니다. 주간 경마에서도 앞선에서 유리하게 정기 펼치며 동거리를 유상을 했던 연투를 이어가고 있는 10번 다크 플레이어가 가장 유리한 조건과 경주 이점 정기 이점을 살려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서울 구경주는요. 10번 다크 플레이어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복병마를 찾아라. 오늘 토요경마의 라스트 직경주를 선정했습니다. 1등급 경주죠. 경주건 1400m 전압 1등급 12마리 마필 출시 전환을 들어있습니다. 토요경마의 복병마 심층 분석 코너 마지막 10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9시에 출발하죠. 야간 경마 라스트 경주고 만만치 않은 1400m입니다. 1등급 부대에서 중하위권 전력 편성 기복을 보이는 말들 은근히 많고 이번에 승급전 나서는 상승사의 전력도 눈에 띕니다. 바로 1등급에서 통할 만한 마필들도 있다는 거죠. 다수의 입상 도전마들이 혼조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인기마보다 저희가 선정한 복병가치가 높은 말 복병화를 찾으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일단 당일 인기도는 6번 장선파워 7번 아홈퍼티어스 외곽의 12번 청담제형 3도의 마필이 상당히 많은 주목을 받을 듯하고요. 여기에 3번 스피드조이도 가세하는 형국입니다. 그렇다면 백동열 의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당일 인기마를 제외하고 흑숙에 가려진 복병같이 높은 진주같은 복병마 한두 만 소개해 주시죠. 복병마 코너 마지막 10경주인데 미리 저는 한 가지 양해를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복병마 코너를 만들고 나서 가끔 편성에서 크게 복병마다 이 편성에서는 이 마필이 분명히 활약해 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가치를 설명을 드리는데 당일 인기 1위가 돼 있는 경우가 2위가 돼 있는 경우가 간혹가다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마필들이 다행히 입상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좀 내심 안도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정말 될 수 있는 마필들을 평가하다 보니까 그런 편성에서 그런 마필들이 나온다는 거 반드시 좀 기억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저는 7번만 라온포티어스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편성에서도 어느 정도 인기는 끌 요지는 있어요. 하지만 이 마필 자체는 이 편성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맞이하지 않았나 싶어요. 1조에서 라온포티어스를 대비할 때만 하더라도 이 마필 대성경제급이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초반에 보였던 그 스피드만큼은 거기까지는 좀 애매하다. 저는 김지영 의원과 그 대화를 몇 개월 전에 나눴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제 기억이 맞나 모르겠네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이 마필 자체가 좀 기벅을 보이다가 상골전을 당하고 나서부터 정말 그래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여유 있는 스피드를 보여주고 있죠. 직전의 경주가 1등급 최강자 SBS 스포츠 스프리드 단거리 경주에서 외곽 12번에서 발주도 눕고 약간씩 기대면서 무리한 5선을 돌면서 말도 안 되는 전기를 펼치고 직선에서 걸음이 더 나옵니다. 가온 챔프가 이끄는 페이스를요. 정말 많이 뛴 거고 1,400 거리 경염도 입에 해맞기 때문에 선행권 안쪽에 있는 한두의 마필을 보내놓고 할지라도 따라갈 수 있는 최근의 성장세 라온포티어스는 이 편성 이 구도에서는 반드시 체킹이 필요한 편입니다. 네. 백동연 의원은 7번 라온포티어스 직전의 SBS 스프린터 대상 경주에서도 제법 잘 뛰어준 마필이고 이번에 실질적인 1등급 승급전에서도 충분히 통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런 전략이다. 강조해 주셨습니다. 7번 라온포티어스 강조해 주셨고요. 제법은 김지영 의원 관록은 하필 한두에 많은 관심이 있어 보이십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경주 정말 어려운 경주예요. 사실 7번 라온포티어스가 얼마나 관심을 모을지 저도 관심이 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요. 근데 복병으로 추천해 주시는 게 저는 옳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인 승급전인데 얼마나 관심을 모을까요? 꼭 백동연 의원에게 좋은 성과가 있기를 그리고 이 말은 SBS 스포츠 스프린트는 케이블에서 생중계를 해 줬잖아요. SBS 채널에서 거기서 이제 김수진 아나운서가 했던 멘트 때문에 더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라온포티어스 콕 집어서 위치 정말 좋습니다. 라고 표현을 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자 라온포티어스가 만약에 선행을 나선다. 라고 한다면 상당히 재미있어지겠습니다만 그 말의 선행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바로 이 말이죠. 2번 상감 마마 2번 게이트 들어와 있습니다. 직전 경주에는 문성혁 기수를 제가 못 믿었어요. 솔직히 김덕현 기수처럼 안정적으로 선입으로 갈 말은 아닌데 악착같이 선행을 나가 줬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크게 남았었던 경주였습니다. 뭘로 기수는 과연 어떻게 탈지 저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는 있습니다만 본지 선행마입니다. 직전 김덕현 기수처럼 어쩔 수 없이 아차 하는 순간에 놓쳐서 선입을 하면서 좋은 성적을 냈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감량이전 때문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얘기가 달라요. 악착같이 선행을 나서 줘야죠. 상감 마마 본연의 질주 습성대로 만약에 이번 상감 마마가 선행에 성공했다 그대로 1순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마린이 만큼 복병같이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본디 선행마죠. 이번 상감 마마 4월달에는 따라가는 전개에서도 동거리를 우승했던 전력이었는데 직전 경주는 자리를 못 잡았고 작전 수행 구사 능력이 뛰어난 멀로 기수의 기용이라면 이번 상감 마마의 선행 강공 작전 충분히 기대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저는 가장 나이가 많은 마필이죠. 10번 다이샨을 추천을 드립니다. 1등급 무대 관록의 마필이고 올해 8세 접어들었습니다. 과거 1,400m 거리에서 1등급 무대 상당히 경쟁력을 선보였다는 말이고 항상 어느 시점에서 타이밍을 잡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만 최근에 장거리와 중거리를 섭렵하는 그런 경주 능력 특히나 직전 경주예요. 분명 변화를 보였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10번 다이샨은 브라이프타가 이끄는 페이스 그리고 위너골드와의 동반 입장했던 그 경주에서 4차 그랬어요. 큰 착차가 없었죠. 서둘러서 좀 몰아주며 중선 입건에서 가담을 했고 직선에서 탄력적인 걸음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직전 편성이 더 강해 보였어요. 그렇다면 10번 이 다이샨 적정 거리 1,400m 출전에 이번 경주에서는 호락호락 물러나지 않을 듯 합니다. 10번 다이샨을 벅병 가치가 높은 말로 강조드립니다. 찾아라 코너는요. 백동일 의원의 7번 라온포티어스 김지영 의원의 2번 상감마마 그리고 민병철의 10번 다이샨 이 3두의 복병 가치 높은 말빌들 강조를 해드리면서 토요경마 마무리 해드리겠습니다. 네. 3주차 토요경마 분명 지난주 토요일 편성보다는 상당히 난해하고 어려운 편성이 많습니다. 그럴수록 우리에겐 더욱더 좋은 기회가 있겠죠. 어려운 흐름 속에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저희가 찾아 토요경마 해설을 해드렸는데요. 이번 토요경마 에서도요. 마음을 잘 다스리셔가지고 마지막까지 최후의 승자가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또한 한여름 무더위 이번 야간 경마에서 스트레스를 확 풀어보시기를 기원 드려보네요. 저희는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내일 1호경마 해설 방송에서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